제가 좀 줄 잡아볼게요. 이게 보호자님들이 이제 이 기술을 잘 몰라요. 개가 당길 때는 서야 돼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 친구 쳐다보내요. 가만히 있을게요. 호흡이 빨라져요. 호흡이 빨라지죠. 전혀 우리한테. 전혀 우리한테. 에어. 또 이렇게 잠잠하다가. 이야, 완전 돌변하네. 전혀 우리한테. 에어. 보호자님 놀랐으면 미안해요. 놀랐으면 미안해요. 자, 봐봐요. 한 20m, 3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 친구한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네네네. 호흡만 있고 줄은 느슨해요. 있어볼게요. 보호자님 제가 말 걸어도 괜찮아요? 이 친구가 런쥐 하는데도 화내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제가 줄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우리 줄 느슨하게 놔둬볼게요. 네네. 네. 저 친구 지켜볼 거고. 줄은 꽉 잡을 준비하고 호흡은 빨라지네요. 이름 불러볼까요? 홍보. 다시. 홍보. 네, 간식 주세요. 옳지. 아주 잘했어요. 홍보. 네, 간식 주세요. 옳지.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요. 우리 보호자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네. 저는 일부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일부러. 그동안 약간 낯가림도 있어서 저도 낯가림 엄청 심해요. 이제는 그거를 노력을 해야겠다. 네, 맞아요. 한번 가보죠. 걷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아주 훌륭해요. 지난번에. 네네. 리트리버 자매가 키우던 그 도리. 도리, 도리. 도리는 산책 때문에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힘이 장사네. 선배님 보시기에 지금 봉봉이의 산책은 괜찮은 건가요? 산책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죠? 밖에 나오니까 의외로 나대지는 않네. 의외로 나대지는 않네. 그죠? 네, 겸손하네요. 아니 저 개가 워낙 주인을 좋아하네. 주인 바라기. 주인 바라기. 주인 바라기. 이번에는 저기에 저 개들이 있어요. 우선 저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 네.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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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가주세요. 옳지. 옳지. 자, 지금 왜 간식을 줄까요? 저거에 집중 안 하고 저한테 집중해서 나왔어요. 네.